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으로 저는 결혼을 안 했습니다. 결혼했냐고 정말 너무 많이 물어보세요. 결혼을 안 했고요. 안 했다고 하면 다음으로 나이 물어보십니다. 너무 급할 때는 효과가 없지만 약 70kg 정도의 고통에서 먹으면 30kg에서 40kg도 그다음은 그 이상의 enablement 영국의 믿음이 없는 걸 왜 이렇게 캔디는 우리집에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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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 아멘